XSFM입니다. I, D, W, K 국회가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일을 잘 못하다 보니 그것을 대신해주는 민간의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스노우 뉴스와 함께 이런 시도들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6월 3번째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 한강변에서 전해드립니다. XSFM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명상 피드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북 소라소리는 오디오북이에요. 책을 읽고요. 왜요? 그 얘기 왜요? 광고주가 잘 붙지 않죠. 그 얘기를 왜요? 본능적으로 늘 머릿속에 맴도는 이야기 했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나 오디오북 소라소리 피디라고 하지 말고 뭘로 할래요? 또 다른 PD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모르겠어. 왜? 왜? 이유 돼? 이유 돼? 잠깐만요. 정확히 돼? 아니 혹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윤소라 선생님께서요? 아니 오디오북 소라소리 많이 들어주세요. 그 얘기 하라고 자꾸 시키실까봐? 윤소라 선생님이? 네. 오디오북 소라소리는 손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싫다는 머리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리고 윤소라 성우님께서 소머즈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연배가 소머즈와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뭐 그것도 얼추 맞을 거지만. 귀의 능력이. 네. 청력이 소머즈급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음질의 오디오북 소라소리를 만드는 유면상 PD가 고생을 하고 있고요. 고생활기 싫다는 만드는데 많은 머리가 들어갑니다. 너님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머리를 열심히 써서. 혼자만요? 최대한 열심히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네. 방송이 별론 것 같다. 그러면 PD의 자괴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되게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콘텐츠만 가지고는요.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려면 지난 4년 사이에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내. 정말 밤에 잠이 안 오고요. 제일 슬픈 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안타깝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을 때 모자랐을 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뿐입니다. 막 승질을 내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막 승질을 안 내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6월 15일 데일리한 뉴스예요.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사예요. 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조선 빅3. 정직원만 1만 명 감원. 철밥통 깨졌다. 포인트는 철밥통이 있네요. 이 제목이요. 제목을 보고 들어와서 그 기사를 보라고 낚시질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1차원적이죠. 꼴보기 좋다. 그렇죠. 잘됐다 이 땡땡들아. 우리가 노조를 대하는 인식?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따라서 이 제목을 쓰면서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야죠. 이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입장을 갈라서 여론을 정규직에 대해 악화시키려는 의도구나. 명백한 의도죠. 알고 쓴 거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무슨 밥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멍난 밥통. 대부분의 어그로를 열심히 끄는 기사들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어서. 계층 간의 대립으로. 네. 발전시키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즐겨 쓰던 언론사들이 요즘에야 드디어 철퇴를 맞고 있는데. 이게 처음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처음 뭐 이래? 라는 생각을 대중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됐던 계기는 세월호 참사 때였고요. 그거 가지고 무슨 보험을 얼마를 받느니. 인당 8억. 관련된 영화는 뭐가 있느니. 이런 헛소리를 씹으리다가 욕을 먹던.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강낭역 살인사건 이후였죠. 그 사건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번에 오지의 교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제목을 포르노그래피처럼 지었다가. 헤럴드 경제가 사장이 나와서 다가와라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속셈은 쉽게 보입니다. 제목을 쓰는 데스크의 입장을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에요. 마이크 앞에 서서 제가 이런 걸 잘못했고 저런 걸 잘못했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공무원들한테 화내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은 상사한테만 칭찬받으면 되잖아요. 상사한테 칭찬받으려면 클릭수가 좋으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서 대중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냥 어그로를 끌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철밥통 깨졌다. 꺼서와다는 느낌의. 이런 제목이나 지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월급쟁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보겠는데. 우리가 요새 밤 8시, 9시에 지상파 전혀 안 보죠. 뉴스 보려고. 전혀 안 보죠. 어쩌다 채널을 잘못 돌려서. 최소한 저는 전혀 안 봅니다. 난 15번 누른 줄 알았는데. 11번을 누르고. 9번을 눌러가지고. 그럼 뉴스가 나오죠 거기서도. 아직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공익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이제 말 잘 듣는 곳에 공익광고 먼저 주잖아요. 연초에는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지금 116만 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얼른 아버지가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요.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에 이런 공익광고가 나왔어요. 이따만 해도 이제 한국노총이 그냥 폼 잡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타이밍이었어요. 또 유화지스처를 서로 취할 기간인 게 총선 방송 때 소개를 해드렸죠. 한노총 출신들이 몇 명 들어가 있다고 지금 저 새누리당 비례로. 그렇죠. 그래서 한노총이 유화역전을 취해줬기 때문에 노사정 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예 빠졌습니다. 이번 정부의 끈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자. 한노총도 더 이상은 못해먹겠다면서 이 테이블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광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만 수십 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TV 광고 보면 어떤 입사지원자가 누워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탈사인 신호가 삑삑 이렇게 나요. 그러다 그게 길어지면서. 죽나요? 그런 어감을 주면서. 노동개혁 골든타임. 그들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이게 아까 데일리한 기사 제목하고 실수의 개념이 좀 달라요. 데일리한 기사 이 제목 철밥통 깨졌다 이거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악의 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지금 골든타임 패드립을 치고 지금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되겠지라고 믿는 어떤 멍청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뒤에. 그렇죠. 최근에는 그런 광고도 나와요. 쉬운 해고를 검색창에 검색해보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만든 광고예요. 그런데 쉬운 해고를 검색해보라고 써요. 그럼 뭐 사용자들 보고 검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딸린 사람이 검색해보라는 것 같잖아요. 해고를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쉬운 해고를 검색하세요. 공익광고는 그런 식으로 안 만들어요. 소수가 좋으라고 만들지 않아요. 소수가 좋으라고 만들어도 다수가 이해할 수 있게 속아넘어갈 수 있게라도 만들어요. 무서워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지를 벗었죠. 쉬운 표현으로. 그런데 확실히 최근 몇 년간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아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 전혀. 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게 이제 갑자기 지금부터 정권 말기가 사실 지금 정권 말기라고 말씀드리고 정권 말기가 되게 길 거예요. 그렇죠. 정권 말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서운 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눈치 볼 곳이 이제 한두 군데밖에 안 남은 좀 단순한 사고 회로를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남아있질 않다는 생각만 듭니다. 눈치를 볼 만한 곳이 있는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전당대회가 무산된 여당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뭐 180석짜리든 당의 절반을 뚝 잘라서 5,60석짜리든 창출되는 권력이 있긴 있으니까 거기에 줄 서는 사람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들 중에 인재라고 뽑아와서 혹은 하청을 줘서 광고를 만들었더니 국민의 피가 거꾸로 솟는 광고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소수 권력의 입맛에 굉장히 맞는 광고를. 얼마나 국민 정서와 뭔지를 계산을 못할 정도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레임덕의 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청와대발 혹은 정부발로 나오는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국민 정서가 점점 멀어져요. 그렇죠. 충고해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되게 독특한 정부분 게 레임덕이 이미 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라요. 총선 다음날부터 왔죠. 그렇죠. 그날 저녁에 투표가 끝나고 왔죠. 네. 왔죠. 그렇죠. 3사 출부조사가 나왔을 때 레임덕은 시작됐죠. 이런 정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맹부도 사과를 하고. 네. 뭔가 기본은 지키잖아요. 그렇죠.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흉내내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매우 잘했죠. 이번 정부가 주는 희망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유능한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 같다. 그 의미를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심각한 마이너스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공익광고들을 보면 살짝 느껴보았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말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닥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아이아카이브유 무한한 활용회장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크님 민준호청 100% 단일 품종 쌀눈쌀 하루 3끼 밥 먹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월 100만원 남짓 받으며 산모 도우미를 하는 아내 파스를 붙여주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아내의 파스값과 병원비가 되겠죠. 헌옷을 물려입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예쁜 새옷 한 벌씩 사주고 싶어요. 한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임금 최저임금 1만원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건 평범한 일상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큰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준호총 밥은 매일 먹는데 이왕이면 좋은 쌀을 먹어야 되지 않아? 하루 3끼 밥 먹자 소고기는 등급 따지면서 왜 쌀은 아무거나 사 먹을까? 하루 3끼 밥 먹자 영양분은 쌀눈에 다 있다던데 왜 우리 밥엔 쌀눈이 없는 거지? 하루 3끼 밥 먹자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에서 자란 신동진 단일 품종의 프리미엄 쌀 하루 3끼 밥 먹자 신동진 쌀눈쌀은 미세한 도전 과정을 통해 3번 돌려깎는 기술로 쌀눈이 살아있습니다. 몸에 좋은 쌀눈쌀을 하루 3끼 드세요! 하루 3끼 밥 먹자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특이한 광고네요. 방금 새로 들은 광고 들으셨죠? 네. 유현상 피디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네. 새로운 멤버입니다. 쌀눈쌀 네. 하루 3끼 밥 먹자의 신동진 쌀눈쌀이라고 합니다. 아주 발음하기 어려운 쌀입니다. 김치가 들어왔으니까 밥이 들어와야죠. 그렇습니다. 하루 3끼 밥 먹자 신동진 쌀눈쌀 네. 우리가 먹는 밥에는 되게 쌀눈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백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깎아내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쌀눈이 다 탈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락습니다. 네. 탈락이죠.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쌀눈에 되게 많은 영양분이 집약되어 있고 밥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탄수화물? 그렇죠. 그 정도의 백미만 먹으면 건강에 별로 안 좋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걸 섞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쌀눈쌀을 먹으면서 현미랑 섞어 먹는 멍청이가 있대요.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쌀은 현미의 기능을 다 하는 거죠. 현미를 섞어 먹는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백미의 식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미하면 되게 까끌까끌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세 번 돌려 깎는 신기술이랍니다. TV에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수땡 미식회라고. 네. 아 네. 그곳에 패널로 나오시는 분도 밥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황교익 총리요? 아니요. 아니 그 분 말고요. 여성분 있잖아요. 홍신혜 씨. 아 네. 그 분이 하는 밥집에서도 홍보를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갓 도정한 오븐 도미로 밥을 짓는다. 네. 그게 그 가게의 홍보 포인트예요. 네. 그런 프리미엄 쌀을 우리 XS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좋은 건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저희 쪽이 더 좋은 제품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쌀이니까 한 번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복귀한 광고가 하나 있잖아요. 네. 민주노총입니다.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에서 지금 행복한 만원 200자 100일장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아 그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게 홈페이지에서는 5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네. 6월 25일까지 받겠답니다. 아 작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다깝습니다. 아니면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백도우를 열어둘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http. http. 아니 http 이건 없애고 네. 업만.kr 그러니까 up10000.kr 네. 여기로 가시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글을 적어주시면 네. 100분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유 조커야 아니야 네. 이쪽에서도 밝혔네요. 참여자가 조조하여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되게 이렇죠? 네. 문상 받으셔서 지금 하시고 계신 모바일 게임에 수정도 사시고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가셔서 이제 에너지가 남아있으시다. 그러면 노동개혁 똑바로 못 막냐고 네. 많이 질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맨유전원청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욕먹으러 들어온 광고주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슬로우 뉴스와 함께하는 시사 되새김질 아 캐릭터 전용 음악이 생겼어요? 편집장님을 위해서 만든 아 진짜요? 우리가 9년 전에 만든 편집장을 위해서 우리가 90년대의 여고 앞을 지나다가 문방구에서 흘러나오는 음방가게나 에서 흘러나오던 꽃같은 음악 그렇습니다. 과 함께 오랜만에 나타나신 90년대 아이콘 슬로우 뉴스의 민노 실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 못하겠는데요? 왜요? 90년대 스타일 아니죠?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오늘 되게 이 린넨이랑 린넨으로 상하이를 소화하신 게 패션 리더들이 보통 이렇게 보통 린넨 상하이는 돌실 나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한복 대량 한복 느낌 같은 네. 맞아요. 하지만 얘의 두건은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을 뿐 여전하기 때문에 이거 안 바뀌었어요. 계속이에요. 아 진짜요? 똑같은 거예요? 린넨은 제가 얘기를 할 만한 게 있는데 살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혹밖에 없어요. 아 살의 어떤 선, 곡선을 엔지니어님 아시죠? 전 린넨 아니고요. 강력 부인. 아 이 살을 커버하려면 도저히 안 되게 되더라고요. 스타일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패션 리더 민호 씨 편집장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민호 편집장께서 요즘 그 슬로우 뉴스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편집장님이 예전보다 할 일이 더 많구나. 어 그러게 느껴져요? 이게 소기업의 우울한 점입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사장이 점점 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 회사는 편집장 딱 봐도 편집장이 일도 많이 하네 전보다 사세가 기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세는 거의 뭐 처음부터 좋았던 적은 없기 때문에 아 기둥이 세워진 적이 없다. 그렇죠. 박병호라고 NBA 야구선수 아 저 NBA에서 야구하면 반지인가요? NBA가 아니지. MLB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3점을 감타 요즘 왜 이렇게 슬럼프냐라고 했더니 나는 잘한 적이 없는데 무슨 슬럼프냐. 그렇죠. 뭐 그런거죠. 박병호 선수가 하면 되게 멋있는 말인데 민노 씨 편집장이 말하면 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구나. 제가 야구 하이라이트 시간이 없어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그게 하루에 소소한 낙이에요. 아 네. MLB 간 한국 선수들 하이라이트 보는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보고요. 네. 박병호 선수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못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타격이 많이 안 좋아졌죠. 아쉽더라고요. 네. 다시 잘 될거에요. 근데 뭐 돈 많이 버는데 지금 문맥상 제가 드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본인이나 다시 저는 초면이라 그 말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김재동 씨가 정치적으로 약간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민변에서 강의를 하셔서 아는 친구 소개를 같이 갔어요. 가서 듣는데 주변에 자기 시장을 가면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평생 막 펑펑 써도 지금 먹고 남을 돈을 벌어놨는데 왜 아주머니가 나를 걱정하지?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김재동 씨를 걱정하는 거 그 마음이 너무 근데 아름답고 따뜻하죠. 다시 얘기할게요.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박근혜 대통령 찍어준 거 똑같은 마음이야. 안쓰럽지. 시장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정말 걱정해야 될 건 민노 씨 편집장이 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날 걱정해라. 제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얼굴이 똥글똥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되게 좀 부유해 보입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나 봐요. 피부도 좋으시고요. 오렌지 족 같죠? 하지만 요즘 말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형 비만. 빈곤 고도비만은 진짜 뭐죠? 결핍을 먹고 잘한다. 가난을 먹고 잘한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슬로우 뉴스가 어렵다는 걸 제가 어서 봤는데요. 우리 항상 어려웠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늘 그렇듯 편상유지다. 뼈우 같은 멘트네요. 민노 편집장님이 필드에서 하는 일도 많은 것 같다. 바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 잘 안 나가세요. 최근에 본인 인터뷰를 나가셨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소재인데 상당히 자세히 열심히 있으셨어요. 준비를 잘 하셨어요. 보고 느꼈죠. 절박하구나. 절박하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야 돼. 아니 그 인터뷰에 대해서 인터뷰의 형식 방법에 대해서는 좀 진실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화를 맥톤 받았어요. 인터뷰 잘 나온 것 같다. 많이 읽히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건 이걸 떠나서 되게 좀 감동적이다.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업무상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 받는 것도 괜찮더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몇 분들이 역시 필드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지 좋은 인터뷰가 나와.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화 인터뷰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나 했네요. 근데 전화 인터뷰는 전화 인터뷰인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인터뷰 맞아요. 한 5시간 정도 통화는 다 시간 하셨대요. 통화를 4, 5번 정도 나눠서 5번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명성 PD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아는데 지난번 총선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선관위나 국회 사이트는 우리에게 도움을 대단한 걸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회 사이트에서 도움받은 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진짜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표현인 게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방송을 만든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 매우 훌륭한 우리 청취자 같은 그 아실 청취자 같은 훌륭한 유권자들이 있다 치죠. 그들이 우리 동네 후보 중에 디펜딩 챔피언이 실제로 국회에 집어넣어 줬더니 뭘 했는지 알고 싶어. 그때 들어가서 가면 공공 사이트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우리는 민원인이 돼요. 따라서 그 UI는 UX는 사용자 경험은 곧 불친절한 공무원이죠. 그렇죠. 되게 안 알켜주고 엄청 뺑뺑이 돌려요. 사이트 구성도 그런. 네. 그냥 간단한 거 알고 싶다고 우리는 이 사람이 몇 선을 했냐. 어디 출신이고 뭐 학교 나와서 무슨 법을 집어넣고 소위 활동은 뭘 했으며 그리고 뭐 물론 그런 건 안 내보내고 싶겠죠. 무슨 막말을 했으며 그런 건 우리가 저희가 찾을게요. 너까지는 우리가 찾을게. 대신 입법 노동자로서 뭘 했는지는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리해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갔던 곳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열려라 국회. 네. 참여연대가 참여연대는 어떻다고요? 박병호 선수는 그렇지 않지만 박병호 선수의 표현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잘된 적이 없는 참여연대가 주머니에 밑바닥을 털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이트.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쁘게. 쉽고.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끝나고 얼마 뒤에 저는 이제 고군분투하는 민노편집장의 이 슬로우뉴스에서의 인터뷰를 본 거죠. 이걸 참여연대가 하는 것도 솔직히 걱정돼요. 사이트 아까 우리 민노편집장이랑 밖에서 얘기했잖아요. 성관위가 이번에 사이트 개편했는데 그거 욕억 들었다고. 바뀐 것도 없으면서. 제가 심사위원을 한 건 맞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억대는 맞고 땡 억이 들었다. 욕인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의 어떤 그 특징 키워드는 뭐냐. 한마디로 딱 하나만 뽑아야 된다. 뺑뺑이인 것 같아. 뺑뺑이. 민원인에 대한 뺑뺑이. 뺑뺑이가 본질인 것 같아. 서비스에. 민원인의 피뺑뺑이. 그렇죠. 뺑뺑이. 이게 진짜 키워드고 뺑뺑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이게 모든 서비스의 원칙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국회가 해줘야 되는 일을 혹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을 참여원대가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민노 편집장께서는 이번에 인터뷰를 다녀오셨는데 전화로 참여원대도 아니고 개인이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개인이 이걸 막 만들 수 있죠.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은 보통 부자일 리가 없어요. 살다가 느낀 건데. 이벤트 진짜 모든 거에 다 마지막이 부자일 리가 없다고. 부자일 리가 없어요. 부자일 수도 있지 않아요? 네? 부자일 수도 있지 않나요? 부자인 사람은 하청조예요. 본인이 안 합니다. 잘 아실 분.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이니 정치내시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 이분이 근데 맨몇 핵심 코어는 맡기셨어요. 심지어. 돈 쓰셨어. 자비를 털어서. 오마이갓. 하여간 그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전화로 만났죠. 전화로. 간단한 계열화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을 왜 만나셨나? 사실은 총선이 끝나고 오픈넷이라는 IT 또 표현의 자유 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네. 우리 몇 번 출연해 주셨죠? 김가은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오픈넷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정책 위반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법률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총선과 관련해서 법률 지원을 할 만한 건이 뭐겠어요? 고소고발? 고소고발인데 특히나 후보자 비방죄. 그러니까요. 이분이 당선이 됐든 당선이 되지 않았든 후보자 비방죄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그중에는 정말 얘는 좀 벌을 줘야겠다. 이 놈은.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억울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의 권리로서 표현을 하다가 걸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김가현 변호사가 이 후보자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 어떤 사람인지. 법률 지원을 하려면 피 뱅뱅이. 그러니까 기초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모든 취재가 법률 지원. 우리 전문가예요. 뭘 몰라요. 알아낼 수 없어요. 김가현 변호사가 선관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저기한테 연락하시지. 민간 사이트 말씀하셨던 열려라 국회나 총선 넷 같은 곳이 훨씬 더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가현 변호사가 총선 넷을 만든 정영진 씨와 정현진 대표와 인연이 닿아서 정치 넷이요. 제가 항상 기사에서도 제가 오타를 냈는데 정치 넷 정치 넷의 정대표에게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겠는데 문의를 했대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게 됐냐. 그리고 선관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거 없냐. 정치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치 넷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렇죠. 모바일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사이트가 너무 특이해요. 되게 지저분하고 엉성한데 엄청나게 직관적이고 생각보다 편해요. 맞아요. 즉 이게 이런 말도 무례합니다.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정현진 대표님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만든 맞아요. 디자인이 후자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UX는 되게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되게 후자인데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옷이 옷도 제가 이게 말을 입었지만 자기 코디 핑계까지 붙이실 수 있어요? 보기에는 되게 후줄근한 옷들이 있잖아요. 근데 입으면 되게 편한 옷? 그런 느낌이에요. 후줄근한 건 원래 편해요. 그래서 밖에 못 입고 나가죠. 사람들은. 목이 밀어져야 잠이 잘 오죠. 집에서 이렇게 난딩구 이런 여간의 그분을 난딩구 아 오픈넷에서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김가인 변호사가 그래서 이 정현진 씨 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취재를 의뢰한 거예요. 처음에는 선관위를 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오픈 API 정책이나 공공 서비스 공공 데이터 서비스가 어떤 모습인지가 너무 궁금해졌다. 자기가 법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 내시세 정현진 대표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연락처를 따서 연락을 드렸죠. 네. 만나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순박해요. 느낌이 순박하다. 순박하다. 사이트의 성격도 대단히 순박하고 저는 이 정치인 회사에서 가장 평가해야 하는 점은 내가 괜히 잘나서 내가 지식이 막 넘쳐나서 내가 기술이 넘쳐나서 만든 사이트는 전혀 아니거든요. 맞아요. 내가 불편해서 그 부분에 표현 중의 가장 인상적인 말은 두 가지예요. 나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나는 정치 문외한이었다. 둘 다 잘 몰라요? 둘 다 아마추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신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우와. 국가서비스가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그런 욕구를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X. 나라도 해야겠다. 그렇죠. 그럴 땐 X. 이발이 나오죠.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 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들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또 정부 부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 보조잖아요. 행정부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뭐 한 90% 이상 알고 있는 국민들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이트 대박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못생긴 그림으로 국회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름이 다 써 있고요. 당 색깔이 있고요. 의석이 쭉 나와 있고요. 사람들의 이름하고 사람들이 몇 선인가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그렇죠. 한국 지도가 있고요. 그렇죠. 그 지도도 되게 못생겼어요. 지도가 앞건이죠. 지도가 앞건 정말 못생겼어요. 뭔가 카니에이 웨스트가 디자인한 군복 모양 옷같이 생겼어요. 그 부부들이 거지 같은 옷 입잖아요. 아주 압도적으로 지저분하죠. 근데 저는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좋아? 아니 아니. 좋은 건 아닌데요. 이거를 이쁘게 만들 제주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할 거네. 난 이거보다 낫게 할 방법이 있다고 봐. 이쁜 지도들 좀 많아요. 상당히 지저분한데 문제는 모든 게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사실은 경혜심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직관적이다. 맞아요. 내가 국회에 대해서 혹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원내 정당에 대해서 알고 싶던 건 보고 싶던 건 이런 거구나. 내가 경험하고 싶던 유액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팍팍 들어요. 그림의 완성도가 디자인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클릭을 해도 클릭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저는 그런 애가 들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클릭하면 들어가집니다. 이거 클릭이 될까? 청취자 여러분 사이트 같이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클릭을 하면 계속 들어가요. 맞아. 다 준비돼 있어. 경기도를 누르면 경기도 지역구들이 나와있지. 너무 신기한 거 나는 그게. 아니 이런 그림에서 클릭이 되네? 계속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런 대전 이런 대도시들은 이 지도에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 시간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흰색으로 돼있고 서울 이렇게만 써있어요. 맞아요. 이걸 눌러보면 서울 지도가 크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서울 지도가 아까 보던 전국 지도 지저분한 것처럼 또 서울 지도가 나와요. 제가 한번 마포 우리가 있는 마포갑을 눌러볼게요. 마포갑을 눌렀죠? 그럼 동에 사는 인구조사 결과가 나와있고요. 동마다 몇 명이 사는지. 그다음에 여기 국회의원이 노웅래고 더불어민주당이고 1957년 8월 3회생이라는 게 나와있고요. 관련된 뉴스가 알아서 업데이트돼있게 위젯이 떠있고 밑에는 서울 마포구청장 박홍석 구청장이 나와있고 42년에 세워놨고 채성치 민주연합이고 재선이라는 게 써있으며 연봉이 9154만원이라는 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의원에 마포갑에 배정된 두 사람 그리고 마포구 구의원에 배정된 마포갑에 구의원 여덟 사람이 다 나와있습니다. 마포구 뉴스와 구민 게시판 그리고 전단지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대박 느낌은 뭐냐 이거 진짜 얼티밋 익스피리언스다 정치에 대한 이거 진짜 개노가다 아니에요? 그죠? 개노가다죠? 굉장히 단순한 거긴 해요. 근데 이분은 개발자 아니라면서요. 개발자가 아니에요. 정치도 몰랐다면서요. 맞아요. 순전히 자기 궁금증 하나 가지고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은 솔직히 말씀을 제가 제3자로서 이분의 활동에 존경을 표하고 또 너무 감동했다라는 것을 변론으로 사이트의 내용만은 평가를 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이긴 해요. 여전히. 하지만 되게 편안해요. 되게 허름한 옷이지만 계속 입고 싶은 옷. 그래도 좀 평범한 보통의 사용자 정말 전문가 준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보좌관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아니어도 정말 이용할 만한 사이트 정치를 몰라서 시작했다.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 근데 사실 그걸로는 이 개고생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요. 제 질문 중에 당연히 인터뷰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동기는 없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냐. 매일 한다. 나는 자주 한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사람 이거는 신념의 문제라 하기보다는 오기군요. 그런 거예요. 진짜. 나 여기까지 했는데? 그럴 때 신념이 나오죠. 나 여기까지 했는데 삐쳐라지 맙시다. 한 6개월까지 되게 재밌었대요. 이것은 민노시판집장이나 지금은 그냥 신념이다. 저의 입장과 동일하군요. 예서 말면 쪽팔리다. 어떤 시민틱한 내용의 측면을 제외하고 인터뷰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인트로 기사 인트로에서 썼지만 정치넷에 대해서 3시간 넘게 4시간 5시간까지 보충 인터뷰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제일 좋았던 게 정치넷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결핍 또 상처 일단은 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노가다를 하고 정말 열심히 자기 열정을 쏟아부어도 10원 한 장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X발은 다 들은 셈 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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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대가가 없어요. 물적 대가는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 잘 만들었다. 참 너 고생한다. 이런 거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겠니? 관심이라도 쏟아주면 말할 사람 한두 시간이라도 같이 고민할 사람이 너무너무 절실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울컥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게 저희가 지금 광고를 끊으면서 서울시 광고가 나올 텐데요. 서울시 서울시가 이번에 저희들 했던 광고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서울시 졸업 날인데 서울시가 내보냈던 광고 내용이 주된 게 오픈 API예요. 우리가 최대한의 오픈소스를 전문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제공할 테니 그걸 가지고 뭐든 만들어봐라 였거든요.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서울시는 그런 걸 원래부터 하고 싶어 했고 밀고 싶어 하니까 공무원들이 싫어해도 하는데 국가는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되셨는가를 광고를 듣고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XSFM입니다. 게시판을 가보니 그래픽이 어떻다 말이 많은데 이해는 안 되고 작품으로서의 게임만 즐기시면 되는 당신은 합리적인 유저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최적의 시스템 전기를 적게 쓰고 발열이 적은데 당신이 원하는 게임 플레이에는 무리가 없는 정품만 쓰고 에이지 수도 확실한 다목적 데스크탑 XS몰에서 32만 원만 결제하시면 당신의 것 향후에 생기는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함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 컴스테이션을 고려해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양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월드만으로 빅 그린 맘메이드 세제 지역별 주차요금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면 운전하기 편하지 않을까? 서울 정보소통 광장에 나와있어 공개가 덜 된 건 청구하면 바로바로 결과도 알려주는데 웹에 있으면 뭐해 10번은 넘게 입력 절차가 들어갈텐데 서울정보소통 광장은 웬만한 사이트에 모두 쓸 수 있는 검색 위젯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쓸만한 요청 변수들이 있는 개발자를 위한 오픈 API도 있어 I multi-use you 서울의 모든 데이터 당신이 하는 모든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서울시 떡바로 하시구요 통화로 민노 편집장께서 정치인의 새 정형진 대표를 인터뷰를 하셨는데 통화를 하시면서 저희 방송에 나올걸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취는 못 따셨어요 아 그래서 녹취를 물어보셨구나 목소리는 못 나오는데 하여간 슬로우 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2차로 잘 써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건 약간 가공식품 먹는거군요 요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따로 사재를 털어라 의뢰를 하신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셨다 그리하여 그냥 그누보드다 예 그누보드가 골격이에요 그누보드가 옛날 제로보드같은 그런거에 진화된 형태인가요 저같은 범부가 그누보드가지고 하라 그러면 그냥 떨렁 게시판만 나온단 말이죠 저 화려하고 못생긴 그래픽에 이 UI가 나오기 힘든데 그누보드 딸린 플러그인도 그때 다 배우셨을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을 심각하게 심도있게 배운 것 같지는 않구요 근데 사이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익히신거죠 그누보드를 시작으로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면서 만든 초심자의 작품이다 그렇죠 위젯도 붙이고 라고 보면 그런 수준의 개발자가 초보단계의 개발자가 친절하지 않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식의 오픈API에 접근하는 일은 아주 어려웠을 것 같다 어렵죠 네 그거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신 걸까요 정영진 대표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자기가 오픈API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물어봤대요 선관위 쪽에 선관위 사이트 담당자한테 답변이 기대됩니다 답변이 당연히 없었죠 썩 꺼져라 그래서 전화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중에 답변을 주겠다 뺑뺑이가 시작되는군요 여기서 보통 끝나기 마련인데 전화가 왔어요 대단한거죠 그래도 뭐 선관위 화이팅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걸 왜 물어보냐 도대체 라는 뉘앙스 국가정복세를 보는 줄 알고 내가 5년동안 이 일을 하면서 너같은 사람 처음인데 반대해석을 하면 5년동안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이런 문의는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다 여기서 국가의 태도를 하나 느낄 수 있는거 같은게 국민이 묻지 않으면 먼저 일을 안한다는거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알아보려면 소비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말하는걸 누워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오픈API를 저는 거의 모르실거라고 생각해요 안드로이드가 설명을 일단 해드리구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쓰이는 보조 프로그램이나 규약을 정의하여 문제없이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웹의 경우 API는 서로 상관없는 사이트들이 같은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의 우편번호 API는 많은 쇼핑몰에서 포털사이드의 지도 API는 오프라인 상점 웹에서 쓰이면서 사용자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검색하고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동시에 개발자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중노동을 회피하게 해줍니다 훌륭한 API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발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요 청취자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이 많긴 많으신데 오늘은 개발자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뺑뺑이를 돌리지 않는 공공기관의 UX는 실현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지금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제가 직접 그래서 선관위 취재 일환으로 정영진 대표와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쪽에 역시나 전화를 했죠 일단 공보 쪽에 전화를 했고 공보 쪽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땡땡 부서가 잘 안다 선거 일과의 소속이다 일과의 사무다 돌리기 시작합니다 뺑뺑이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디폴트는 뺑뺑이 정부의 전화 공공기관 여기 헌법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선거 일과로 갔습니다 선거 일과로 갔는데 여기는 정보센터 담당이다 정보센터가 담당인 것 같아 진짜 확실해요? 정보센터잖아 아 듣고 보니 그래 선거 일과는 왠지 좀 관련성 그렇죠 그래서 다음 발걸음으로 정보센터 공고에서 선거 일과로 선거 일과로 갔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아주 익숙한 루틴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절차인데 아 담당자가 지금 출장 중이다 그렇죠 아 재밌어 내일 민노 편집장한테 연락드리겠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이 올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것도 정말 극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공무원분들 욕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고 너무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걸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죠 새로운 과학 기술 문명을 모르는 거지 특히나 IT 쪽에서는 정보과인데 정보센터 정보센터 정보센터인데 이분들이 그냥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거죠 아니 그래도 정보센터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의 문제죠 이분들의 문제를 하기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이 실무로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타성해져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공사만 처리해주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적당히 타성에 젖어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효율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비효율은 누가 해결해주지? 그러라고 민선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내죠 선출직 같은 사람들 퍼포먼스를 내는데 여기서 끝난 거는 아니고요 물어봤어요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 정보센터에 선관위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질문을 했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선관위는 오픈 API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였죠 그리고 인터뷰에서 제가 선관위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해봤을 거잖아요 샘플로 기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문재인을 검색해봤어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문재인을 검색하면 4년 전 기사가 나와요 관련 검색으로 가장 앞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4년 전 기사는 뭐야? 그냥 4년 전 기사가 나와요 방금 손수조를 이긴 대선 D90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지금 한번 검색해 아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4년 전 기사가 최신 가장 중요한 관련 통합검색의 첫머리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선관위는 우리가 민원인들 중에서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오는 거라면 그렇죠 그를 위한 매거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죠 그걸 선관위도 알고 있으니까 검색 기능이라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큰 검색창에서 문재인을 검색하면 4년 전 기사가 나와 4년 전 기사가 딱 3개가 나와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게 정말 허탈감과 쇼크를 주는지 너무 이건 그 질문도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문재인 2012년 9월 21일 기사 나와 그렇죠 계속 지금 한 4년째 공여전 중 시동 걸어놓고 근데 저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시민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인데 이거 딸랑 3개 나오고 그것도 그나마 4년 전이다 라고 했더니 선관위 쪽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좀 약간 직위가 있는 분이 여러 명하고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이거는 정보센터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선관위 쪽에 좀 약간 힘 있는 분의 말씀은 그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정보를 뽑아주려고 필터링을 한 것 같다 선별한 정보 시동 문재인에 대한 잡다한 정보는 좀 빼고 그러면 그 두 번째 기사 제목이요 2012년 9월 11일에 선관위가 문재인 캠프에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는 게 선관위가 생각한 두 번째로 중요한 문재인 전 의원에 대한 그래서 아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2년 이후에는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중요한 기사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주장에 의하면 지금 아저씨 한 명이 만든 정치넷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재인을 검색하면 기사가 수백 개가 되죠 없는 살림에 검색창을 넣었으니까 일단 느릴 거 아니에요 느리긴 좀 느린데 307개의 게시판에서 9156개의 게시글을 찾아줘요 그리고 문재인과 가장 많이 얽혀 나온 단어인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와의 연관 검색 결과를 보여주네요 이게 정치넷에서 정현진 대표가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한 사람이 자꾸 거대한 공공기관을 이기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엉성한 디자인으로 사용자 체험으로는 훨씬 나아요 무슨 관련 트윗도 다 나오고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일관성은 지켜집니다 정치넷은 엉성해 근데 되게 많은 걸 보여줘 성관위는 2012년 9월 21일 걸 보여주고 그 이유가 우리가 선별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관위 정보센터의 얘기는 이것도 정영진 대표의 질문을 제가 그쪽에 던졌어요 대신 질문을 다시 드렸죠 정영진 대표가 정부 공공포털인가 데이터.go.kr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공공정보가 모아져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선거라고 검색을 하면 선거에 관한 공공 오픈API가 6건이 제공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오픈API로 6건이 제공이 되는데 그거 이후에 계획이 없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까 5년 동안 처음 질문한 사람이 너다 그게 그 6건의 오픈API에 관한 정영진 대표의 문의였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거를 왜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냐 굉장히 오래전 정보니까 정보센터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지금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행안부 산하의 별도의 기관이긴 한데 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진흥원 정확한 이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인터넷진흥원하고 이건 시범서비스다 일단 첫 번째는 시범서비스다 5년 전에 시범해 본 것이다 시범서비스라서 우리가 그쪽 니아의 스케줄이 시작된 이후에 던졌다 그쪽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픈API 정책이 언제 구현되고 그 계획 스케줄이잖아요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아 이거 우리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니아 쪽에서 그쪽도 업무상 업무의 절차상 윗선에 승인도 받고 스케줄도 짜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의 입으로만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픈API 정책은 또 니아라는 곳이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다 하면 좋겠는데 선관위도 이제 다른 좀 핑계댈 곳이 있는 거죠 인터넷진흥원 해피스킬 이게 우리 집 하수도가 만약에 역류했다 치죠 그걸 보면서 내 기도도 역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언제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청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관청을 가요? 하수관 역류에서? 네 그거 집중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가서 이거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이다 구청에서는 이거는 뭐 수도관리가 한 번 난동 피우면 잡혀들어갔고 이럴 때는 하수구진흥원에 한 번 가서 하수구진흥원 일반 국민들은 하수구진흥원 잘 모르는데 인터넷진흥원을 잘 아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진흥원은 속도 체크하는 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선관이 공보로 갔다가 선관이 일과로 보냈어 선관이 일과로 보냈어 그랬다가 선관이 정보센터로 보냈어 출장간 담당자가 돌아오길 기다려서 물어봤어 그러자 그는 멀리 민노 편집장을 행안부로 보냈어요 지금 이게 원래 몇 단계 거쳐가면 다른 부처로 보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뻔한 스토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리고 어쨌든 스케줄을 저는 좀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언제 우리가 오픈API 정책의 어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어떤 그 계획을 들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이것도 좀 약간 레퍼토리거든요 정부 관계자한테 특히 선거 쪽에 문의를 하면 아 내년 다음 선거 때까지 그때까지 마련을 하겠다 내년에 재보궐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게 안 되면 대선 전까지 이런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건 이면의 문장을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때 되면 나는 자리 옮겼다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계획조차 없었다고 받아들이시는데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계획 없는데? 라고 답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없던 계획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무식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기초 지식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전에 우리 광고 준비하느라 서울시의 공무원하고 수업체 직원분들 만났을 때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크롤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게 서울시의 오픈 API를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목표네요 무슨 뜻이냐 크롤링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오픈 API가 개발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위젯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럴 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긁어가는 게 크롤링이죠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냥 전체를 끌어내서 복사를 해버리는 지금 이 정영진 정치대 대표 이분도 오픈 API가 제대로 안 돼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긁어서 가져가셨을 거 아니에요 크롤링 하셨을 거 아니에요 크롤링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노가다 크롤링을 하면 크롤링 이퀄 노가다 잘은 모르지만 크롤링을 하면 오픈 API와 달리 분류도 자기가 다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중노동을 하고 계실 것이 분명하다 당연하죠 오픈 API가 중요한 것은 오픈 API 용어 자체를 몰라도 오픈 API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한 번 설정을 딱 해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크롤링은 그때 그때 업데이트를 자기가 노가다 이퀄 노가다라고 했잖아요 노가다를 해야 돼요 갑자기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났어 새로운 시장하고 군수하고 국수장들 다 들어왔어 12번 만에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다 다음 주에 잡혀왔어 그럼 이거 공석 이걸로 바꾸는데 크롤링을 하면 오픈 API와 달리 새로 다 긁어와야 된다는 거야 새로 긁어와야 돼 뉴스료보다 아 시장 바뀌었어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봉도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현재 수사 중 이런 거 써놔야 되고 불편하죠 일단 보통 힘든 일 하시는 게 아니네요 정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제 질문 중에 인터뷰에서 해외 서비스들은 한번 참고를 해봤냐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는 서비스도 있고 못된 서비스도 있겠지만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외국은 오픈 API가 잘 준비되어 있네요 엄청 잘 돼 있죠 X발은 이런 때 쓰셔야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잘 돼 있다는 아니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영국 이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참고해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은 가장 우리나라는 참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심지어 저희 슬로 뉴스의 기사로도 발행을 했지만 오바마는 예산안을 깃허브에 올렸어요 깃허브 깃 깃이란 리눅스의 아버지 리누스토발즈가 만든 분선 버전 관리 시스템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명의 개발자가 별다른 자격 검증 없이 들러붙어 자기 마음대로 최형대로 소스를 건드리다 보니 원 프로그램의 결함이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킨입니다 오픈 소스 개발의 특성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현재 개발 중인 개발자가 소스 전체를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다가 수정하고 이것을 다시 킨 저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꼬리표를 붙여서 오류 찾기에 수월함을 더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오가는 방식의 킨 를 호스팅해 주는 곳이 바로 킨 허브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위해 킨 허브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지 않아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성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네 나와서 말했어요 킨 허브에 올려서 우리나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안에 관한 기본적인 문서틀도 올리고 여기에 피드백도 할 수 있게 했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는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블로그로 친절하게 텍스트로도 설명을 해주고 인거죠 서울시가 꿈꾸는 게 그거구만요 왜 광고하면서도 몰랐네 이런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10대 원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10대 원칙이 뭐냐면 대단히 단순해요 얘네들이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디지털 서비스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사이트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디지털 서비스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서비스지 단순한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야 이 사람들의 선언이고 이 사람들의 자신감이거든요 이 원칙이라는 게 10개인데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라 이건 선관위로 바꿔보면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눈물 나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마인드로 뭘 하는 공공기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두 번째가 이게 무슨 관계기관장 인사말 이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정부만 관계기관장 인사말 정부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제가 항상 공공기관의 미디어팀들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사이트에 기관장들의 인사말 되게 크게 나오고 되게 사진도 이쁘고 공간도 차지하는데 그거 좀 빼자 진짜 제발 그분들의 힘이 있나요 근데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계해라 이게 오픈 API를 염두에 둔 얘기죠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수고는 정말 마다하지 마라 사용자를 위해서 쉽게 만들어라 그게 1차적인 존재 이유잖아요 일단 스타트 스몰하게 빨리 선보이고 빨리 보여주고 피드백 자주 받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해라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게 한국도 일단 까놓고 계속해서 버그 수정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실제로 그럴 것이다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야근으로 메꾸는 문화? 이 정도로 보이는 건데 이건 그냥 우리의 주된 업무는 서비스를 작게나마 시작하고 계속해서 LN 트라이얼 하는 것이다 왠지 업무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0대 원칙 중에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 지켜도 정말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면서 아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것만 안 한다 이렇게 안 해요 진짜 딱 그것만 안 하는 것 같다 사용자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섯 번째는 다양한 사용자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 자주 보는 사람이 있고 PC 보는 사람도 PC의 모니터 해상도가 다 다르잖아요 시중에 유통하는 정말 주류적인 기종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모니터 해상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저해상도 PC를 갖고 있는 사람이 1%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는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라 웹사이트 단순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되게 멋있죠 단순한 웹사이트들이 주바등처럼 쓰시다가 우리가 청년 내내 본 단순한 웹사이트라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표 인사 기관상 인사 좀 뺐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길 그러니까 사이트가 박물관인 줄 알아요 남는 땅의 별관에 따로 지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관성을 지키되 획일적이지는 마라 이거는 되게 좀 덕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원칙이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원칙이에요 열 번째는 공유하라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 서비스는 저절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게 오바마의 예산안 기터브에 올린 거와 거의 연상이 되죠 영국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영국 얘기를 좀 더 하면 제가 영국의 선관위 사이트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훑어봤죠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쾌적해요 내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받았고 영국의 선관위 사이트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 개로 구별을 해요 사용자, 방문자를 세 개의 유형으로 구별을 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 명 중에 한 명일 거야 설계를 그렇게 한 거야 첫 번째 유권자 유권자가 원하는 정보는 이를테면 내 선거구는 어디 내 선거서는 어디에서 투표서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누가 후보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세 명 중에 두 번째는 캠프 사람들 후보자죠 후보자를 위한 정보들이 또 우선순위로 후보자가 원할 만한 정보들로 표시가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입장할 때 문이 다른 거예요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요 나는 유권자로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후보자로 들어갔으면 캠프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지역구 유권자의 연령대, 수 그런 정보들 캠프에서 가장 원하는 정보가 서비스가 되겠죠 동네 싼 인쇄소 이런 것까지는 안 가르쳐줘도 마지막 하나의 유형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 사람은 저널리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선관위가 제공을 해요 저널리스트들이 원하는 정보 이럴 때는 사진 정보 하다 못해 사진 혹은 기록이겠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특별한 이슈 같은 거, 보도자료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죠 유권자가 원하는 정보와 저널리스트가 원하는 정보 또 캠프에서 원하는 정보는 다를 거라고 아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원칙 사용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거에 정말 궁금해한다 사용자가 누구냐 유권자 아니면 캠프 후보자 아니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매개 역할을 하는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 크게 3분을 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재분류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국 애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손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공공기관에 기대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관장의 인사말을 누가 궁금해할까 과연 궁금해할까 기관장이요 나 사진 잘 나왔나? 기관장이요 기관장님의 무슨 본인이 인사말 했겠습니까 그거 어머님, 가족, 친지 분들 살아계시다면 뿌듯하지 내 아들이 기관장이됐는데 내 아들이 기관장이 됐어 진짠데? 진짠데? 그런 한 서너 명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궁금한 것이 지금 떠오르는 그래픽은 이거예요 그 우리 뭐 저 여기도 공간이잖아요 사이트도 그렇죠 뭔가 새로운 공간을 나랏돈으로 만들어서 오픈할 때 언제나 하는 건 그리고 모든 인사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그 나와 있는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테이프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UX일 수 있겠구나 뿌듯하겠죠 가해질하게 한국은 그렇겠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했나? 난놈인가? 이런 느낌 들리지 네 그 사람이 뭐 한 하루에 한 번 들어온다 칩시다 나머지 들어오는 몇만 명 몇 십만 명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영국의 사례는 영국의 선관위 사례는 영국은 그걸 궁금해하고 있다 영국의 공기관은 그걸 보여준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직의 문제로 또 환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A라는 공공기관의 조직이 있어요 기관장이 굉장히 꼰대야 밑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야 그거 좀 이상한데? 사이트 한번 슬쩍 보고 이 사람 전문가 아니겠죠 당연히 전문가도 아닌데 뭐 한 5분 10분 슬쩍 보더니 좀 이상한데? 내 사진이 왜 이러니? 그러면은 인삿말이 앞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삿말 제일 이쁘게 이쁘게 꾸며주는 업체가 선정될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걸 시스템을 다 편안하게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놨어 야 이상한데? 이건 끝이에요 그냥 맞아 기억나 기억나 회사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치밀하게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상사한테 들은 말은 그 한마디였어요 이상한데? 배경을 좀 더 파릇파릇하게 아 그런 일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서 민노 편집장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빠졌다고 방송 이산에서 근데 왜냐면 청취자가 우리의 유일한 상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이 되게 분명해요 이 사람들이 말을 그 XX같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씨부씨부라면서 고쳐요 쩝썰하면서 그리고 칭찬 들으면 살짝이라도 기분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일이 좀 좋은 이유는 상사가 청취자다 보니까 극다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상사가 듣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사 한 사람이 와서 내 사진이 구리다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다른 문제죠 그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가 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결정의 과정 또 조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의 문제를 그나마 좀 회피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게 저는 원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윗대가리에서 우두머리가 야 이거 좀 쫙 구리다 야 그럼 밑에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네 백시간 천시간 고생한 노동이 그 1,2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고 아랫사람들도 아랫사람의 표현이 이상하지만 네 일선의 실무자들한테는 원칙이라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죠 아니 기관장님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인사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어쨌든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기관장도 정말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하게 행정고시 사법권 스트레스에서 올라왔을 텐데 네 바보가 아닌 아 이게 원칙이 이런 게 있구나 12밖에 안 되는 거니까 원칙을 뭐 읽어보고 아 내가 내 사진이 이상하다고 저거 고치하라고 그러는 건 바보지구나 바보지시고 어리석은 짓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민간이 이런 고생을 한 덕분에 우리는 이 공공기관의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정체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SFM입니다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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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세 끼 밥 먹자 몸에 좋은 쌀 눈쌀을 하루 세 끼 드세요 꼭 세 끼 안 드셔도 되고요 그 90년대 음악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국 선관이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앞에 미국에서 정보를 아예 이 기터부에 올려놓는다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테니 아마 연방 차원에서 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개발을 안 해봤고 정치도 모르시는 개인이 사제를 털어서 정치넷을 만들 일이 없겠습니다 뭐 그런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는 상당히 줄어들 들겠죠 물론 오픈 API를 이용해서 지금 그 나라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세끈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마 국가에서 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물론 한국은 이제 124회였나요 124회였나요 알려드린 적이 있죠 뭔가 좀 세끈해 보이면 국가에서 내놓으라 그런다 사이트를 내놔 압류에요? 네 다르게 표현하면 압류군요 네 그 얘기 네 레이니거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 그래서 말이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로 정리해서 올려놓는 곳이 아까 알려드렸죠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열려라 국회 참여하는 데에서 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대정모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팀포퐁이라는 개발팀이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훌륭한 분들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업데이트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하하하 20대부터는 중단되어 있어요 위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네 저는 이제 국회에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회기 내에 정보들은 그나마 그 크롤링이라도 가능하게 좀 정리가 돼있어요 나와있어요 그랬다가 그 회기가 지나가고 지금 19대가 지나고 20대가 됐죠 19대 정보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바뀌어요 따라서 아카이브가 없는 것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어디에 짱박아넣기는 했을 거야 근데 크롤링으로 끌어오는 사람들들은 일단 링크가 다 사라졌으니까 네 못하겠죠 우리나라 정보사이트 지금 크롤링 말씀도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뺑뺑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지역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URL이라고 하잖아요 고유 주소 고유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를테면 페이지 하나에 퉁쳐갖고 거기에 게시판 형식으로 쭉 올라와요 주소는 없어 글은 수백개 수천개인데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공공기관 사이트 중에 수월한 해지 아니고 공공기관이 네 그렇게 되면 페이지가 공유가 안 되지 않아요? 대표 주소로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찾는 정보는 도봉동에 사는 순이네 집이에요 네 근데 도봉국까지만 나는 순이네 집 찾는데 도봉국까지만 도봉동까지만 딱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죄송하지만 검색 결과에 순이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기도 많이 하잖아요 URL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이든 설계하는 사람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기본이라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좀 절벽에다 대고 계속 우리가 한 시간짜리 떠들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URL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라고 선관위에 전화를 하면 공부해서 선거일과로 선거일과로 그는 출장가 있다가 돌아온 뒤에 행안부에 물어봐라 NIA에 저는 근데 이분들이 뭐 기술직으로 들어왔든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왔든 URL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을 때 들어온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린 뭐 URL 때 태어났나? URL이 무슨 공무원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네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무슨 사정이에요? 중요한 사정이죠 아니 역사 역사 좀 둘러대주고 싶어요 역사가 수능이 안 나오면 역사 공부하나요 학생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열렬히 갖다 대고 계신데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광고해 봤잖아요 역설이 오는 거야 이 민선으로 뽑혀온 지자체 장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윗선에서 얘기가 끝난 걸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지금부터 오픈 FI 정비하고 네 기토부에도 얹을 거고 위제들도 준비할 거고 크롤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즉 민간 개발자들이 뭐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이야기를 밑으로 떨궈보내요 그렇습니다 그럼 밑은 어떨까요? 이제까지 이명박 오세훈하고 놀았던 사람들이 더 오래 계시던 분은 뭐 조순 뭐 이런 분하고 노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하고 놀던 분들이 네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요 불편하죠 힘들 수 있죠 네 이것도 전혀 다른 예가 아니고 똑같은 예인 거예요 조직의 논리죠 네 위에서 이제 별거 안 하고 내 사진 왜 이래 이런 거에만 기분 맞춰주는 일을 하느라 고생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변혁이 오면 그것도 싫어요 아이 귀찮겠죠 귀찮죠 인간인데 네 따라서 이 발전이 빠르고 확실하게 어느 날 훅 하고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의 변화가 그리고 귀찮은 것도 있고 자신의 정보가 이제 좀 더 오픈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정보가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도 좀 불편하죠 네 근데 아까 영국 선관위 얘기 들어보면 관련된 기사도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네 이상한 스캔들이 있는 것도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김태흠 의원은 의원이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계란맞기 전문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막말이 다 남아있으면 1번으로 나오는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검색이 많이 된 사진부터 나온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국회 청소노동자분 앞에서 이러고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그 사진이 메인 사진일 거 아니야 언제나 그 환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앵그리버드 그러니까 앵그리버드 사진이 네 김태흠 의원은 압도적인 거 같아요 그렇죠 압도적인 뭐 제조기시죠 네 그 정도까지는 못 갈지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우리에게 오픈되게 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꽤 먼 미래일 거 같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이제 방송 만드는 유명상 피디와 저는 네 다음번에 선거가 왔을 때 또 뭐 열렬한 국회 아 그때는 또 지선이지 지선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정보를 몰아놓은 곳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건 순전히 우리 같은 저널리스트들을 위해 필요한 거거든 힘들어요 네 그럼 우린 또 엄청나게 크롤링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 생각보다도 끔찍하네 그죠 그래서 뭐 정치내신이나 이런 곳에 뭐 도움을 얻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 사이트의 맨 밑에 보면 아 상당히 이 판에 박힌 소리가 하나 붙어 있는 네 그렇죠 판에 박힌 소리가 중요한 네 카피라이트 정치넷 온라이트 리저브드 이렇게 써있고 그 위에 소리내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네 요런 이야기가 써있어요 그리고 아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맨 메인 화면에는 이게 나오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진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아 플라톤 이렇게 나와요 플라톤하고 괄호하고 31무직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BC428 이게 나와요 이분이 이 고생을 하시게 된 영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뭐 김태흠 씨 김태흠 위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청소노동자들 앞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권위적인 표정 짓고 되게 그 사진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네 오바마 사진하고 비교되면서 막 회자가 많이 됐었던 네 네 그런 정치적인 당파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청소노동자 국회 청소노동자의 사진을 보면서 뭐 내가 세누리를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네 많은 분들이 속상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근엄한 표정으로 국민을 내려다보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세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떤 당이든 네 무소속이든 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 누구라고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분이 다시 또 됐죠 네 되거든요 네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정영진 대표는 응 그때는 되게 많이 사람들이 화내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속상해하고 많이 분노했는데 왜 또 그대로지 만약에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이 일어서 모바일 기기나 외부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모든 유권자들도 다 모든 똑같은 정보를 그 나쁘지 않은 정보들을 수준 높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만 있게 됐는데 그랬는데도 그랬다고 가정하죠 그랬는데도 김태흠이 또 뽑힌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저는 김태흠을 저격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김태흠 얘기를 계속하지만 뭐 A씨 국회의원 A씨가 네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술자적인, 예술화적인 과학적인 어떤 에피소디한 사연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정보의 역설 현상이 너무 일상적으로 그리고 구조화된 메커니즘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과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우리는 정보의 결핍을 느끼거든요. 우리 지금 정보의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좋은 정보를 먼저 알려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이 되는 정보들을 얻지 못하고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그게 너무너무 구조화됐다는 거죠. 우리는 SNS라고 불리우는 트위터도 많이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미디어들 팟캐스트도 듣고 지상파 케이블 방송도 보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럼 더 스마트해졌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스마트폰의 전 세계가 모든 정보가 이 자그마한 손바닥 안에 다 남기는 시대에 우리의 의식의 수준, 인식의 수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각성이 더 스마트해졌냐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이폰 3G가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했을 때 아는 동생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폴더폰을 쓰던 친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폰은 덤픈이 됐다. 무슨 폰? 덤픈. 바보. 스마트폰의 반댓말이죠. 근데 그 말은 이제 와서 느끼니까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건 거예요. 우리가 더 바보거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바보냐. MLB파크에 불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때 말고 그건 본진이 하나 있고 다른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얻는 건 여전히 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혹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영진, 정치넷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치넷에서 정영진 대표의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가 많이 퍼져서 의원을 해먹는 일이 참 힘든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더러워서 못해봤겠네. 이런 느낌으로. 시시콜콜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맥락은 지금 유PD가 말씀하신 그 맥락, 정확히 그 맥락인데 스웨덴의 국회의원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쪽 국회의원들은 일종의 명예직이잖아요. 대단한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되게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또 독자들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상은 아까 김태흠 씨가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내려다보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권위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속상했는데 일반적인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상은 국민 위에 있는 사람,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관용차 굴리고 비서들한테 시키고 해외여행 공짜로 가고 누리는 사람,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의 이미지지 스칸티나비아 국회의원처럼 X나 X뱅이 까는 사람, 나 대신 개고생하는 사람 매우 바쁜 사람 정말 바쁜 사람 요즘 욕 잘라요. 아시긴 압니까? 아주 바쁜 사람, 정말 바쁜 사람 나 대신 정말 고생해주는 사람 나 대신에 정말 현장에 나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내 욕구를 조정하고 내 권리를 대신 실현시켜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나랑 다른 사람인 거야 특권층인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아진 정제된 정보가 잘 보이는 곳에 공개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매우 바쁜 사람이다 뺑이를 많이 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 의미 의원해먹기 힘든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 그렇죠 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먼 미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치넷 같은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가까운 미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포털에서 좀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다 포털에서 포털 관련해서 선거 얘기를 하면 선거 당일 날이든 선거 기간이든 선거 기간이 보통 총선 2주고 대선 3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언론사나 포털에는 선관위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제공을 해요 이거 오픈 API 약간 다른 문제인데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선관위 쪽에 물어봤어요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그랬더니 실시간 DB를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크롤링이 아닐 거예요? 그거 링크예요? 링크 그러니까 링크가 되게 잡아준다는 거 아니야 링크 되게 잡아주고 혹은 IP를 허용해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러면 지상파 신문사 포털 포함해서 몇 개나 되냐 그랬더니 한 50개 정도 된다 그게 다요? 50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더라고요 한 50개 100개는 안 되고 한 50개 정도 될 것 같다 요건이 뭐냐 그러면 언론사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개밖에 안 열어줄 리가 있나 언론사 중에 조건원이 됐나 말 정말 많아야지 일단 저희도 신청한 적은 없으니까 저 할 말이 없어 신청해봐주세요 어떻게 되나 앞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제가 하긴 겁나고 헛수고일 것 같고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매우 한국적인 그림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다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나요? 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그 정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더 재미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정보들 얼마나 재밌어요 드라마, 영화 예능, 방송들이 정치정보보다는 훨씬 재밌거든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래요 너 무한도전 볼래? 정치넷 들어가서 사이트 검색할래? 무한도전 보죠 그렇죠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급자의 차원에서도 정치넷의 의의는 수용자가 이렇게 느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미디어들 혹은 공공미디어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타산지석이라고 할 롤모델이 있으면 좋잖아요 미국에 폴리팩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이트들이 흥하잖아요 대중적으로 굉장히 흥했거든요 이런 사이트들이 흥하면 막말하는 사람 이를테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청소노동자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가 대단히 힘든 환경을 만들어줘요 재미있어 직관적이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언급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다섯 가지로 평가를 해줘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얘는 정말 참말을 했다 한 줄 딱 있고 아이콘 사진 있고 계기판이 있어요 일종의 겨울처럼 계기판이 하나 있는데 메다가 미터가 있죠 참말 거의 참말 거의 거짓 거짓 그 중간에 알쏭달쏭 그래서 팩트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감명하네요 굉장히 감명하고 수용자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그런 중요한 이슈에 관한 발언일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법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누가 발언했는데 이게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무한도전이나 영화,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정치에 갖고 있는 흥미가 그러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로 삼을 수 있게 하는 하지만 지금보다는 접근성을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맥주 한 잔 하면서 우리가 왕자의 게임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프로야구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야 너 폴리틱 체크 받냐 걔가 거짓말했더라 거짓말이래 너 어떻게 생각하냐 참말이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로 정치적인 담론들을 끌어오게 하는 그런 매체가 많다면 많으면 좋은 거죠 많다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 A매체에서는 벤치마킹 9.3 나왔는데 거기서는 7.1이래 그렇게 그 매체는 그당 위주고 프로축구 평점 나오잖아요 경기 때문에 그거처럼 그렇죠 그러면 되게 공신력 있는 몇 가지 이 매거진들에서 주는 평점을 가지고 팬들은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죠 정치 내시든 열렬하 국회든 앞으로 좀 더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를 떡밥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밥을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그래서 치맥 한 잔 하면서 야 너 이 얘기한 거 들었냐 이거 거짓말이래 이거 참말이래 이런 개념 없는 소리인데 진짜래 이런 식으로 일상의 차원의 정치를 좀 더 끌어내리는 이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매체가 취재 매체보다 한 차원 위 수준의 저널리즘을 요구를 하니까 비평매체들이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내용을 만들기까지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정치넷의 정영진 대표처럼 씨앗을 뿌리는 작업 맞아요 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90년대에서 다급히 민노시 편집장님을 불러내었습니다 돌실나이에서 만든 모던 룩 수트를 입고 오신 슬로우뉴스의 민노시 편집장께서 오랜만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친이 사주는 거예요 네 2년 전에 그분이십니까? 그렇죠 행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아이시를 적극 추천하셨다고 하세요 굉장히 팬이에요 항상 틀어놔요 아니었으면 출연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듣진 않고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근데 항상 틀어져 있어요 네 민노 편집장과 인연을 만들어주신 여자친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가까운 기회 있을 때 곧 뵙는 걸로 하죠 민노시 편집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푸너입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월드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패브릭 소푸너 재벌 곳간에 쌓여있는 1200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상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배운 것 때문에 뉴스를 보는 시각이 하나도 늘었어요 6월 14일 오후 한 3시쯤에 올라온 전자신문의 사연이 아니고 기사입니다 요파씨 녹음한지 얼마 안 돼서 좋게 된 사연인가요? 보시죠 무엇이 좋게 됐는가 제목 정부 3.0 신형 갤럭시 노트에 들어간다 빠른 반응 이것은 곧 지울 수 없는 어플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 보이시죠 정부 3.0 앱이 하반기 출시되는 삼성전자 신형 갤럭시 노트에 선탑재된다 선탑재임으로 안 지워질 가능성이 중이고 램에 계속 성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중이고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정책이다 행자부는 정부 3.0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기 스마트폰 선탑재를 추진했다 이게 딱 봐도 글이 행자부에 써준 글입니다 행자부 땡땡땡 창조정부 조직실장은 정부 3.0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뭐 앞뒤 얘기 다 빼고 이 느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삼성 갤럭시에 다른 폰도 아니고 삼성 갤럭시에 앞으로 나올 갤럭시에 탑재한 거든요 행자부의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기사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저기 뭐야 저 뭐죠 그거? 커스텀 해가지고 이거 앱 어떻게 지워요? 이런 지식인 질문이나 만들어낼 그러니까 이제 탈옥 해가지고 그 어플을 지우면 이제 사상이 의심스럽다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일단 제가 노트를 쓰고 있는데 다음 기종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정부가 인터넷의 아키텍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해부해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느슨하고 옛날 방식 마치 민노 씨의 옷차림 같은 방식에 사고를 하고 있는 바람에 정형진 씨 그냥 동네의 아저씨께서 개고생 중이신 거죠 한국 정치 지형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이트를 살면서 처음 만든 사이트 하시느라 고생을 시민이 고생하고 있다 이것은요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나와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부가 이거 빨리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광고 들으시고 서울시에다가 피드백 넣어주신 개발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한 헌정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저도 느낀 바가 많았고 주로 느낀 것은 절망 부담감 어떡하죠? 네 유면상 PD의 말이 맞았습니다 책임 PD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그런 얘기죠 진짜요 이렇게 사태가 커질 줄 몰랐어요 캐스팅도 내가 했거든 다 내 탓이야 근데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제 앞에 벌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나머지 이야기로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요구사항 김상조 엔지니어 물러갑니다 도움을 주신 슬로우 뉴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